또 라면이야? 손목이 아파서 쌀도 못 씹겠다. 에이씨. 에이씨가 뭐야, 에이씨가. 늙은 애미가 손 부들부들 떨면서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지. 아이고, 내가 무슨 발자에 이 나이에 아들놈 하루 세 끼를 다 챙겨줘야 되니. 어디 로파물이라도 좀 취직 좀 해. 파출부라도 좀 쓰게. 집도 안 팔리고. 아이고. 체면이 있지. 어떻게 남의 밑으로 들어가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뭐야, 또 라면? 나보고 맛있는 거 좀 사오래지. 알아서 좀 사오지. 맨날 저만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. 아, 앞접시도 없이 냄비째 먹어? 쌍스럽게. 니가 설거지할래? 그럼 갖다가 먹던가. 나 줘봐. 왜 남의 거 뺏어. 니 거 니가 갖다 먹어. 이게 어디서 누나한테 너래. 김치는 이게 다야? 아이고, 망하려니 담근 김치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입에 닫아. 파는 김치는 맛이 없고 입에 맞는 김치는 없고. 그 사람이 김치는 기가 막히게 담갔는데. 갓김치에, 총갓김치에. 재수없게 그녀네는 왜 해? 야, 이 안 먹어. 갓김치는 진짜 맛있었지. 야! 아니, 니가 그 김치 다시 먹어보면 어떻게 해? 다채로운 질감 JTBC